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와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워 샤워 너무 맛있어 골고루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매콤한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요 고추냉이 정말 맛있어요 고추냉이 너무 좋아요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어요 고추냉이 더 맛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맛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맛있습니다 쫄깃쫄깃 한번 더 먹어서 어느정도 잘 어울린다 시원한 футбол은 홍콩 추가적인 초콩 설탕 바삭바삭 최선은지 너무 맛있네요 사와받 바로 치즈 마지막으로 치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치즈볼 이 떡볶이 너무 좋아요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겠어요 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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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넉넉 ż whisp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